2군 주사 전병 오빠들 렛츠고! 안녕하세요! 우리는 지혜빈! 기다려주세요! 저희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2군 주사 전병 오빠들을 위해서 춘천! 요즘 날씨도 덥고 너무 지치시죠? 네!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저희도 이렇게 오늘 무대 열심히 할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. 저희 디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저희 이제 다음 주 1주일 사연치고 I'm missing you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보내주세요! 빨리 전화해주세요! 빨리 전화해주세요! I'm missing you! I'm missing you! I'm missing you! Іings돼!